자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저 두군데의 인격을 가져오게 되죠 뉴팔란님 어서오세요 총알 오우 357 하지만 아 정말 총알이 너무너무 많이 많이 모자르군요 정말 정말 모자라 일단 여기가서 어? 일단 여기가서 총 총 그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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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어 왜 어어 왜 왜 어어 야 안녕하세요 이렇게 힘이 없어 쩜쩜쩜을 내리꽂는거 보니깐 힘이 굉장히 없어졌네 음 보조를 위한 X12 요구 우린 여전히 어 Y17 정신통제 슈트 중 하나 네 문제가 있네요 슬프게도 X12 연구진 중 한 사람이 지난 늦은 밤 버팔로 그루트 씨앗에 목이 막혀 네 뭐 막혀 죽었네요 어 무슨 일인지 그 슈트가 꺼지질 않네 사실 그것은 이미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으며 헤이리스가 헬스 씨가 다른 직원을 공격하게 만들었다니 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자네가 빌려줄 수 있는 다른 슈트는 없나 그 케인이 어 9000 사이버도권을 보냅니다 함 함정일거 같군요 작동하는데 작동하는데 질물있으면 함정일거 같군요 어 여기에 그 그 그게 있나봐요 그 그게 사이버 독권 말했죠 제가 두 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나는 업그레이드로 쓰고 하나는 아 근데 이제 계속 위험이네 누구한테 지금 바각돼서 그런거지 일단 이거 없잖아 뭔가 있는데 지금 정진통제 슈츠를 입은 그 아까 미치였던 그녀석인가 맞네 사이버 독권을 다 가지고 있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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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였다 안 보였다 이래 하는 Tin 이 자식이 själ 오오오오오오옥 아이치 아이치 아구 아이고 아이고,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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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오케이 또 있어? 아이고, 아이고 이거는 플라즈마건이야. 아, 나 세명이야. 게다가 치명! 아, 나 미치겠네 오케이, 치명타가 찾았네 아, 낮어? 낮다고? 어떻게 낮을 수 있지? 크리티컬 아, 네 아, 저 지금 겁나게 자신해 오케이 오케이 한방! 크리티컬! 그렇지 아, 아따 힘도기 죽였네요 통활도 별로 없고요 뭐 올리더, 뭐 올리다가 말았지 내가? 음 과학 올리다가 말았었나? 아, 의학이었지 의학 65가지 뿌리고기도 하고 독서광 독서광! 오, 독서광 나왔다 당신은 그냥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책을 갈갈이 찢어버립니다 손상된 책은 빈 잡지로 변환할 수 있으며 스케일 잡지를 가지고 있다면 워크벤치에서 복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크리티컬을 10을 늘려줄 수 있는 잡지를 무한으로 생산하는 그러니까 책만 있으면 강력본드하고 강력본드 여태까지 내가 차곡차곡 모아둘지 바로 이걸 위해서거든 그나저나 무기가 내구도가 많이 달았네 경찰이야기 이거 이거 한막 지금 계속 갖고 있어도 안 썼던 이유가 저걸 복사할 수가 있거든 갖고 있으면 잡지를 복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크리티컬을 크리티컬 10이나 올려주거든요 하... 올라가는 길이 어디냐 내려가는 길이야 그냥 아.. 투척용 양성자도끼 투척 투척용 그..저거 근접으로 가려나? 이런걸 먹으면 빈잡지로 투척용 양성자도끼 투척 자 이게 빈잡지가 무기가 있었나? 빈잡지 빈잡지가 무기가 아 무기가 있네 무기가 있으면 얻는대로 전등 스위치 똑똑한 전등 사이버독권 드디어 얻었네요 저건 업그레이드해서 사사메그넘 쓸수있네요 겹쳐가지고 겹쳐가지고 오 120탄 판다랑님 어서오세요 어 오우 여기 강력 접착 초강력 접착체가 자 어여 빨리 워크벤츠가 어우 상호차 웨글엄통 이야아 좋아좋좋아 총알이 총알이 아 헬플널블리 더 가져올까? 스틴팬 음 워크벤츠 없나? 좋아좋아 스틱팩 10개 얻었어 워크벤츠가 여기 없나본데? 오우 탄 탄 무슨 탈일까? 308? 308? 미사일하고 에너지 이러잖아 아 308 타령좀 주지 오우 타령 많다 근데 화염방사기 연료 357 12개이지는 12개이지 나왔네 12개이지 한탄창 나왔네요 5개 1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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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경찰 아 좀 팔고 가스마스크님 어서오세요 아아 잠깐만 야 사이버독권 누가 구해주더라 아 여기 내가 만드는 거였지 참 일단 하나는 넣어놓고 전등 스위치 하나 얻었는데 어? 전등 스위치가 3개인가? 두 개밖에 없는 걸로 알았는데 하나 더 있나? 전등 스위치 인공지능을 얻었는데 똑똑한 전등 똑똑한 전등 어? 어떤 거지? 전등이 나 두 개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 다 말 걸어볼까? 얘 됐고 얘 됐고 얘? 얘 아니고 얘? 얘도 아니고 어? 이거 뭐야? 멘터스.. 멘터스의 깨끗한 물이네 얜 아니고 여기 전등 스위치 없구요 없는데? 마땅해 토스터? 음.. 일단 그냥 물건 8초 정리하자 아이템 저는 뭐 공격 업그레이드가 더 좋은 것 같던데 얼마 안하잖아 플라즈마 피에스톨 이게 돈 이거밖에 못하겠네 사이버 사이버 놓을거야 두개 중에 어떤게 지금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하나 넣어 놓구요 업그레이드 한거 업그레이드 한게 그게 되면은 되게 아파 지금 저거 9000캡 정도 들여가지고 업그레이드 한건데 좋아 4-3 에그넉스죠 이거? P도 4-3 에그넉스죠 요건 4-3 에그넉스죠 요건 4-3 에그넉스죠 요건 4-3 에그넉스죠 P도 P도 보자 4-3 에그넉스죠 4-3 에그넉스죠 일단 P도 넣어놓고 쪼 A-2 이 앗 다 넣어놨네 집사2장 됐지? 어디있냐 빈잡지를 빈잡지를 아 변환 빈잡지를 책으로 말고 이제 나왔을텐데 스킬 매거진 귀천원님 어서오세요 진짜 경찰이야기 빈잡지! 두개가 필요하구나 두개가 필요하네요 일단 어 스크넌이 8개나 있네 일단 여기다 빈잡지책을 넣어놓고 빈잡지책만 아 초강렬 빈잡지책만 나중에 찾기 편하게 저 pull 배만 아 네 아 그러면 두개가 reproductive 벽 갈라ž 뵙 아 도대체 뭐 때문이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네 여기 뭐 있는 것도 아닌데 총알 때문인가? 총알 얼마나 있다고 가자 자 어느정도 그래도 총알을 회수했으니까 물론 308말고요 이것도 한번 더 고칠까? 무기 수리 키트 아 정말 308 사냥 정말 없네 큰일났다 큰일났어 어허 옆에? 옆에 한 명 더 있다 여기 하나 지금 더 있는데 다트스어 스니킹 던 파이팅 나우 아 나아 아잇 너 이씨 몇 발이나 놓친거야? 죽어 죽어 이마 모자님 어서오세요 뭐지 뭐지 다트스어 안녕하세요 인사를 늦게 해드렸네 근데 인사했는데도 지금 그건 뭔가? 어쨌든 노래는 어서오세요 다시 한번만 더 하고요 아 여기가 총알이 완전 바닥이라 총알이 바닥이라 정말 방심할 수가 없어요 총알 없냐 총알? 아 탐피라도 좋다 레틀러가 쓰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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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그래도 총알 없구만 에너지 좀 채울까요? 선셋 두 병이면 음.. 50씩 하나에 50씩 차기 때문에 두 병이면 충분하지 어 사모친 어 사모친 음.. 똑같은 거 들어가 있잖아 또 어디야? 아 이들 왜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나타나냐? 임마 은신 없어 임마 거기 아무도 아무도 없다네 찾을 수가 없다네 아유 재개라 찾았잖아 아니 총을 맞았잖아 총 어디로 튕긴거야 총 어디로 튕긴거야? 아 계속 주위가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여기 뭐지 야아 몇 마리야 야아 야 거기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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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있으라고 야 20개지탄 캐로겐 샤쿠 일단 가져가다 있는 건 모기수리캐티밖에 없기 때문에 가만있어 아이 야 너 가만있으라고 perhaps 멈춰보겠네 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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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사람은 대가들이 이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아까 그게 맞고 어디로 튕겼냐? 여기와서 죽었나? 꾸야 꾸야 나와 그냥 아주 그냥 총알두 20갈밖에 안 남고 오 미치겠다 캐러멘 샷건 이거는 무게에서 팔고 아니 조각물 접착제 다 10메리탄 갖고 있었네 포리언님 어서오세요 네 유니크 총이예요 COS 뭐였더라? 카카 거시기 어쩌구의 총 뭔 총이었더라? 크리스틴의 COS 소공소총 다 10메리탄 카카 디드원이야? 아니요 이게 첫 DLC에요 지금 첫 DLC하는 겁니다 첫 dlc를 여기로 오더니 미쳐서 한참 미쳤긴.. 미쳤죠? 하지만 총알이 있는대로 싹 다 몽땅 다 들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미친듯이 모자르기 때문에 총알을 안 팔어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만드는 것 밖에 없어 없거나 살 수가 없어 조달할 수 있는 방법 그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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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 내 은신이 몇인데 쉽게 들키냐? 어? 아.. 43폴까지 내려갔잖아 아 그래도 맞았네 아유 쟤 총알 아까워 야 어디가 어디까지 도망가 아 아따 너끈이랑 근접무기여? 어어.. 뭐..뭐라고 대답해드려야되지? 야 거기 가만히 있어봐 오우 술탄! 오케이 술탄 꺼내는걸 내가 봤거든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뭐 네고도 신경쓰면서 제가 근접무기를 한적이 한번도 없어요 폴아웃 이걸 류베가스 하면서 근접무기 한적이 단 한번도 없어요 근접무기는 왠지 정이 안가요? 근접무기 안해요 에너지도 안해 에너지무기도 안해 하기가 싫더라구요 아 에너지무기 쓰는거라고 하나있다 화염방사기 이거는 올드월드 블루스라는 플라즈마 그레네이드 이거 갖다 팔면 되겠고 총알이 아홉발밖에 안 아 아홉발 열네발 아홉발 하아 총알이 너무 없다 죽겠다 미치겠다 아홉발 아홉발 나중에 정말 나 에너지무기 써야되는거 아니야? 아 잠시만요 아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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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3 할 때는 근접무기 뭐 다 썼어요 다 에너지무기 다 쓰고 다 썼는데 대형무기 뭐 이런거 솔직히 총의 종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플라워3에서는 총 종류가 정말 없었잖아요 탄도 되게 간단했고 근데 뉴베그스에서는 총도 종류도 되게 많고 탄도 종류가 많아서 장위보다는 역시 근접무기 하면은 40켓밥 말하는게 없죠 40켓밥이 최고의 데미지 최고의 후속타 게다가 플라워3에서는 가장 사기무기인 사기무기라고 치는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정말 예 그 무기는 있어선 안되는 무기인데 어째서 이런 무기가 있지 라는 생각을 들게 할 정도로 예 사기적인 무기가 있는데 바로 장난감 자동차가 장난감 자동차가 장난감 자동차하고 페인트건으로 만든 이게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은 기억이 안나네 뭐 이렇게 다트 쏘는게 있거든요 다트 아냐 다트 쏘는게 있어요 다트 근접무기 말구요 다트 뿅뿅 쏘는 총이 하나 있었는데 그 그 다트를 한 대 맞으면 무조건 다리를 절어요 다트건 다트건 다트건인가 그냥 이름이 어쨌든 다트를 쏘는데 그 다트를 맞으면 어 그냥 음 제가 언제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그 한 대 어디 부엌이던 한 대만 맞으면 무조건 다리를 절어요 어디 부위든 한 대만 맞으면 무조건 다리를 절어요 애가 이동속도가 아주 그냥 아 전자식들한테 스나 스나건 쓰는건 조금 아깝다 어? 뭐야 뒤에 누구 있어? 누구 있습니다 뭐 오오오오 플라스틱 하더 sequence QLC님 어서오세요 꽝 야야야야 내가 죽으면 어떡해 아 아따 제기라 빌어먹을지 괜찮아요 바로 여긴데 그래도 지뢰는 좀 가져가야지 지뢰는 쓸 곳이 많아서 프라우스들이 할때는 그게 프라우스를 내가 몇십번을 깼는지 적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 나오니까 지뢰플레이만 했던 적도 있는데 적이 어디에 뿅뿅 나오는지 아니까 지뢰를 막 깔아놓는거야 나오는데 지뢰플레이만 근데 이건 잘 몰라요 뉴베가스는 잘 몰라요 그래도 강력한 적 상대한테 지뢰하는게 없죠 이어가서 ㅇㅋ 이게 어허 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되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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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이렇게 올라왔다 네 잠깐만 올라온건 좋다치고 왜 밑이야? 아 밑엔가보다 아 저긴가보다 에이라이씨 저거어떻게 내려가지? 안타치고 비비게 해야되나? 어이 저기 어 쟤네들이 누구야? 아이치 아아 총알 별로 없는데 이따 마인 마인 받아라 꽝 어? 안타지는데? 응 야 인젝팅 스팀팩 아아 치 미쳤다 인젝팅 스팀팩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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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에너지 정말 안달아 이씨 쓸만한게 없어 아유 진짜 이씨 민족 와-와-와-워-와-와-와-와-와 Support 한 번 주지 오케이 하나 주고 아이씨 아 쟤네들한테 쓰기 싫은데 스트레스 보이를 아 뭐 저기 졌다고 애들이 있어가지고 저거 피해가야되는데 저요 K9000 K9처 사이버독관 깜짝 놀리지마 이씨 안그래도 지금 이 주변에 있어가지고 신경이 날카로운데 쟤네들 지날때까지 기다려야되나? 일단 나는 내가 들킨건 아니거든요 깜빡아 타임 투 파이트 음 파이팅 오버 쟤네 순찰돋은거같은데 지금 아 쟤네는 정말 맷집이 짜증나 짜증나 맷집 이걸로 때려도 이걸로 은신타격해도 겁나게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많이 어허 오케이 야 총알도 이것도 10발밖에 안남았네 야아 몇마리야 와와와와와 총알 다쓰겠다 와와와와와 한발 마지막 야 총알 다썼어 이씨 뭐 어쩔수없지 뭐 야 이 아 저기 또있어 ㅋㅋㅋㅋㅋ 야 이 자식들아 야 이 야 이 스쿨프온 너네들 너무하는거 아니야 왜이렇게 많어 강력하기는 맷집은 데스클로보다 더 센 놈들 맷집만 자 쟤까지 하나 처리하죠 어차피 뭐 총알 많이 쓴거 은신이 안 돼 근데 은신 낮은것도 아닌데 거의 은신플레이를 못해요 정말 멀리있지 않네 이상 거기서 인마 어디까지 도망가 어디까지 순찰하려고 아니 좁은 지역으로 가면 안되는데 멀리 가있어 어 저기있다 오케이 한방 마지막 한방 아유 못맞췄어 야 어디 도망가 야 도망가지마 들하や 도망가 도망가 아 아 저게 또yt 아 저기 또 있어 beğß이 이제 총을 사람도 없지 이거 아유 너 또 도망가지 아니 저 자식들은 왜 이렇게 도망가 야 거기 피해있으면 내가 못 볼 줄 아냐? 바보탱아? 죽어 임마 어? 정말정말 정말정말정말 정말정말정말 큰일났다 아 이거 어쩌지 총알이 개떡 하나도 없네 아 정말 나중에는 어 또 있잖아 아니 야 에너지 에이피 철갑탄인데 이거 에이피 아휴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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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빨리 진행해 빨리 진행해 빨리 빨리 진행해 빨리 오우 흠 우리 아무도 없던 사람은 멘트는 스텔스 수술이 있긴 한데 거의 극한까지 지금 찾아 치닫고 있는데 아따 이거 참 큰일났네 맞는 말이긴 한데 이쪽에서 나왔구만 아까 그 도마리를 일단 조금 지역에 들어가는 거면 잠시만요